이 영상은 할리 데이비슨 48 스페셜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. 제 키는 178cm고 얘가 지금 시트고가 710mm예요.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시트 높이를 갖고 있고 앉아보면 무릎을 거의 앉은 뱅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되게 낮게 앉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클래식한 바버 스타일도 연출이 되고요. 이 바때문에도 팔을 약간 반만세 정도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형을 편히 할 수 있는 데죠. 어쨌거나 이 피너 탱크가 여느 할리 데이비슨 모델보다는 좀 갸날프잖아요. 8리터밖에 안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내려다보는 맛이 좀 독특합니다. 사이드 미러도 지금 아래로 떨어져 있죠.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살짝 사각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의외로 좋습니다. 지금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고요. 시트는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.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발 위치가 발이 약간 포워드 스텝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좀 더 어떤 바버 스타일이 제대로 표현이 되죠. 공격적인 자세가 연출이 되죠.